최근 유명 가수 손태진과 글로벌 브랜드 스타벅스의 협업 소식이 많은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닌 음악과 커머스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행사로 총규모는 최대 150억 원에 달한다. 스타벅스 사장 하워드 슐츠, 하워드 슐츠는 한국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손태진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하며 설렘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결합이 한국에서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스타벅스 전략의 일부입니다. 손태진은 음악 산업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성과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며 예술적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클래식과 현대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의 경력의 도전과 혁신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손태진의 경력에 있어 새로운 단계입니다. 그는 광고 모델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벅스 캠페인에 참여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새롭게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손흥민의 음악과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합해 창의적이고 색다른 마케팅 캠페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진 씨의 가족들은 그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과 기쁨을 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손태진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도 이 소식에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그와 스타벅스의 결합을 통해 그의 음악이 더욱 널리 퍼지고 전세계적으로 더 알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스타벅스는 한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와 손태진이 함께 인상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큰 성공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손태진과 스타벅스의 협력은 아티스트 개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조합이 앞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기다려보자.